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한번 멋지게 까리하게 시작해볼까? 누구도 빠르게 넘그는 다르게! 어반입니다. 까리아제!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요새 블라인드나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그걸 보고 느낀게 요즘 셀프소개라던가 소개팅이라던가 이런걸 보면 마치 그 느낌이 당근마켓 중고장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DC에 올라온 글을 내가 하나 읽었거든. 그래서 요새는 블라인드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 근데 블라인드에는 여러가지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주 보는게 여러가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중에 셀소 미팅이라는게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여자나 남자를 만났으면 한다 이러면 블라인드는 남춘이가 쪽지가 우르르 간단 말이야. 확실히 남자가 셀소에 반응 올릴 때랑 여자가 셀소에 올릴 때 반응인데 근데 여기에 올라오는 것 중에서 보면 제법 여자들이 많은 셀프소개를 올리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재밌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국엔 영상을 찍게 되는거야. 그리고 내가 어제 봤던 사연은 이 셀소 중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느낌이거든. 굉장히 준수한데 셀소를 어떻게 올렸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제목은 그거야. 한달간 카톡 친구하고 만나보실 분 갈로열고 결혼생각이 있으신 분만 크 여기서부터 진짜 없어 보인다 그치? 근데 일단 가볼게 일단 가볼게. 사진 어그로 죄송합니다. 예전에 올려보니까 몇 달 있다가 쪽지 주신 분이랑 제일 잘 될 뻔 했어서 어그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어그로라고 보니까 사진을 올린 것처럼 약간 어그로를 끌었나봐. 그래갖고 그 밑에 뭐 글을 적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주도에 혼자 여행을 왔는데 많이 많이 생각을 했나봐 이런저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왔다시는 결혼을 꼭 하고 싶은다.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린거고. 그래서 올라가서 결정사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좀 이제 편하게 카톡 친구부터 할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뒤로는 뭐 이렇게 되게 말을 좀 이렇게 희한하게 적었어. 뭐 포기할까 고민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미물이고 저는 너무나도 나약해서 내 편이 꼭 필요해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편들어줄 수 있는.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글을 좀 많이 쓰지 못한 여자야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사람이 글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런거 보면. 그 인문학이라는게. 요런걸 위해서 이 짧은 글에서도 그런 인문학적 소형이 다 드러나게 돼있거든. 근데. 요 뒤에 이 여자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야 자기도 결정사도 하고 있는데 조건 좋아도 별로 마음에 안가는데 결정사에. 그래서 셀서도 병행해서 동해라는 사람이 또 글을 올린건데. 두번째는 이렇게 글을 올렸어. 92년생에. 키 164에. 인서울 학석에. 주량 소주 한병반. 운전경력 11년. 거주진 노원금방. ENFP. 그리고 자영업도 하기. 부모님도 자영업. 그리고. 검소하고. 네이모라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다. 명품 없고. 갤럭시를 쓰고. 국산차 타고. 국밥충에. 털털하고 내 사람한테 착하고 을이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 그래서 두번째. 첫번째도. 좀 약간 매력이 없다고 느꼈는데. 두번째는. 첫번째보다는 조금 매력이 더. 차라리 이렇게 그냥. 그냥 용건만 말하는게 깔끔할 수도 있어. 남자들이 좋아하는거 다 적어놨잖아. 명품없으면 갤럭시를 쓴다. 국산차타. 국밥충.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나는 일단 이거 보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긴 하더라고. 그리고 우선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이걸 본. 디씨의 반응은 어떤거였냐면. 명품이 없고. 갤럭시를 쓰면. 상타치가 맞다. 이러고. 왜 굳이 결혼을 꼭 하고 싶을까. 그동안 줌 4개 즐겨놓고. 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거 같아. 이 여자가. 자영업을 한다 했잖아. 그리고 아파트에 삼각까지 살 정도면. 미치도록 일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내 방에도. 가끔 여자의 자영업한 애가 오거든. 이름이 희연인가 그런데. 얘가 핑모라 했네. 쇼핑몰 아내거든. 야. 걔는 하루종일 일만 해. 그러다 와가지고. 오빠. 맛있는거 사무소. 치킨 한마리 드쏌. 이랬어. 돈에 딱 던지고 하는 애인데. 자영업을 하잖아. 그러면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런게 있어.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몸무게랑. 대충 누구 닮았다. 안쓴거 보면. 걸러야 된다. 이런것도 있고. 아파트 있는거면. 십상타치다. 반대로. 저게 뭐. 용복을 그린가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저 조건이 사실이라면.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얼굴이 좀 심각한 편인가 본다. 약간 이런것도 있었고. 32살은 시골가면 인기가 많다. 그리고. 외모가 별로니까. 외모 언급 안하지. 라는 것들. 뭐. 요런식으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요걸 보고. 나는. 어떤걸 느꼈냐면. 나는. 이것만 본게 아니라. 블라인드 셀스오그를 좀 많이 보거든. 많이 본단 말이야.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게. 그거야 막. 새벽에 막. 여자친 남자들도 오지게 많고. 그런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내가. 한참. 항상 느끼는게. 블라인드 셀스오글들을 보면.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납니다. 그게.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 그래서 뭐. 내가 나이는 몇살.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 많으면. 항상 부는게. 동한소리 많이 들어요. 이런것들 있고.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블라인드 내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쁜 여자 만났다는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 희한하게. 왜 없을 수 밖에 없냐 말했잖아. 이런데 뿌리는 것 자체가 보통. 삼군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고. 상대방에게 요구한 것도. 키는 얼마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제. 다들 말하는 그 직업 같은 거. 육강남 있잖아.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거든. 근데 이런걸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게. 야. 여기가. 뭔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곳인가. 당근마켓. 중고장통.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 마치 그런거지. 그.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느낌 있잖아. 내고 되나요. 내고 안돼요. 이런거 있지. 그러다 급하면. 택시비 빼드릴게요. 택시비 빼드릴게요. 여기서 택시비를 빼준다고 말하는 거는. 여자에 좀 가까운 느낌이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글을 올리는 여자들을 보면. 얼마나 다급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여자가 글을 올리면. 그래도. 그래도 많은 남자들 쪽지가 갈 거란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쪽지를 보내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인연이 급해서. 쪽지를 보낸 사람은. 몇이나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왜. 이 여자가 걸르고 걸르는 것도. 일단은. 다. 서류 중에서. 다. 탈락시킬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저요. 얼마야. 그러면. 넌 탈락. 이런 식으로 해서. 그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이. 걸리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모인 애들 중에서는. 스펙이 좋은 편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중에선. 또. 함정카드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게. 내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하면. 그리고. 결혼이란 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소개글을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이게. 소개글도 올리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항상 말하자면. 유리하게. 유리하게. 자기 그란두를 짜가지라고. 짜 맞추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미. 유튜브라는. 더 유리한 그란두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글로서 나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맞고. 그런 걸 알고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게. 분명히. 보통 30살 넘으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의. 이상형. 여러분. 알잖아. 일단 나는. 성형한 얼굴을 되게 싫어해. 저는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고. 오밀조밀하고. 얼굴로 보는 차라리. 몸매를 좀 보는 편이란 말이야. 멸치면. 아리갓도 하고. 항상 말하자면.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멸치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살찌잖아. 그러면. 어. 서바라시 하거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각선미 좋으면 좋고. 근데 꼭 그게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나로 있기 위해서. 가장 필수 조건이 그거거든. 나만의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대신에. 장점이란 거는. 내가 사고는 또 안 쳐. 사고는. 그냥 내 할 일만 해 진짜. 내 할 일만 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때까지 마흔 살 살아왔던. 내 인생의 궤적을 보니까. 딱히. 사고를 안 치더라고. 그러다가. 뭐 더 좋은 여자 생기면. 그때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만나는 그런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런 적도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었고. 따지고 보면. 크게 사고를 치는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마흔 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자 사고는 진짜로 안 칠 것 같다. 왜. 불혹의 나이가 됐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MBTI로 따진다면. T가 나한테는 맞지. T가 맞는데. 근데. F라고 했을 때는. 인프제는 좋아해. 왜. 인프제 같은 경우는. 그. 그. F 성향 중에서. T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 일단 말이 통해야 된단 말이야. 나 안 그러면 답답해. 왜. 나는 ENTP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납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F 성향이 강한 것보다. 난 T 성향이 강한 여자. 그러니까. 굳이. 세번째가 T가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좋은 남자로 있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 조건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쫙. 정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맞는 사람을 만나가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흡사인 모습이. 당근마켓 중고장자 같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느낌에. 가깝더라고. 그래서. 뭐. 글쎄. 뭐. 사람사람 관계라는 게. 서로 만나고. 맞춰가는 거. 야. 야. 그 와중에 잘생긴 거 벌써. 크. 최고다. 우리 아들. 보면 기분이 좋다. 진짜. 내가. 우리 돌보기 보면 내가 기분이 좋다. 진짜. 돌보기 하면 안 돌아보는데. 까꿀하면 바로 돌아본다. 잘 봐. 복돌아. 거봐. 이 새끼. 자기 이름 안다니까. 그래갖고. 연루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숫자는 그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거든. 근데.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서 적어놓는 거야. 근데 과연 그런 관계가 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맞는다 한들. 그게 또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그냥. 지금 뭐 대한민국 트렌드 자체가. 그렇지. 뭐 이제. 매매 혼이다라고 말하면. 누구보다 천박하다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천박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잖아. 근데. 요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진실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거. 그. 옛날에 웨딩피치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 사랑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한 남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사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간다면.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게. 내가 요걸래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다운 삶.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요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간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